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을 지지하겠다는 것이 20%가 체되지 않고 새 임무를 하겠다는 57%가 나왔습니다. 광주도 새 임무를 56.8%, 광주보다는 조금 높아요, 전남이. 그렇지만 여전히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을 여론조사에서 드러내줬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신가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의원 본인의 개인 역량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구도라든지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어떤 개인기가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 300명이 우리가 진짜 언론 지상에서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몇 명 안 되거든요. 기억할수록 300명 중에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의원들은 제가 봤을 때 50명도 채 됐지 않은 거예요. 여야 다 돈 풀어서. 그런데 대부분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를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에서 그냥 어디 시장 놀아다니고 어디 산악회 버스 출발버스에 타서 인사드리고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제는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도민들께서는 그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중앙에서 어떠한 정치 이슈를 이끌어나가고 중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선호를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TV라고 하는 하나의 매체 아니면 신문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 안에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지금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이러한 정보 습득이라든지 이 사람이 뭘 했다는 것을 오히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것을 훨씬 더 이슈 있게 보거든요. 이슈를 더 그런 걸 더 눈여겨서 보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의 어떤 활동 방향도 조금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오히려 민주당의 현역 지금 전남도 의원들이 과연 지난 3년간 무엇을 해왔는가. 본인이 입법 활동 안 한 건 아닙니다. 다 저도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보는데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게 지역민들에게 얼마만큼 체감이 될 수 있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오히려 지난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정말 민주당 내에서의 광주 전남 의원들의 부진. 오히려 정말 지금 송갑수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습니다마는 오히려 선출직을 통했을 때는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당 내에서의 정치력, 입지가 굉장히 축소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저는 국회의원 스스로 조금 지금은 더 분발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